이번 시간은 마진겹친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진겹친 현상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진겹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 CSS를 제어하게 되면 정말 이상하게 뭔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상하게 작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마진겹친 현상이 개입하는 경우인데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겹침, 영어로는 마진 컬렙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칙은 무엇이냐면 마진이 세로방향, 가로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세로방향으로 겹쳤을 때 마진값이 더 큰 쪽을 따르게 된 현상이 마진겹침 현상입니다. 이 마진겹친 현상은 형제 엘리먼트들 간에도 일어나고요. 부모 엘리먼트와 자식 엘리먼트 간에도 일어나고 또 자기 자신 안에서 마진겹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각각의 경우들은 예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형제 엘리먼트 간의 마진겹친 현상을 살펴보죠. 제가 여기 준비한 예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 보시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4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텍스트는 p 태그로 감싸져 있고요. 이 p 태그에다가 여기 보면 css 설정이 있죠. 그래서 p 태그는 보도가 1픽셀, 솔리드 레드에서 붉은색으로 박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진값,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마진값이 20픽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엘리먼트, 지금 여기 jsp들에서는 바디 엘리먼트가 생략되는데요. 이 바디 엘리먼트는 보도가 1픽셀, 솔리드, 블루에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디 엘리먼트인 거죠. 그러면 이 p 태그, 이 p 엘리먼트 있잖아요. 이 엘리먼트가 각각 마진으로 20픽셀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건데요. 여기서 마진값이 현상이 어디서 발생을 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 여기,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생활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저 p 태그, 20픽셀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20픽셀이라고 하는 마진값, 즉 마진값은 뭐였죠? 이 보도와 다른 엘리먼트 사이,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이 마진이죠. 여백이 마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먼트, 여기 있는 이 부분, 이만큼이 20픽셀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도 20픽셀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엘리먼트인 생활코딩2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도 이 똑같이 p 태그이기 때문에 얘 역시도 마진값이 20으로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태그의 생활코딩2라고 하는 이 p 태그의 위쪽도 마진값이 20이고 아래쪽도 마진값이 20입니다. 그럼 이상하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각각 20이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서 40픽셀이 되는 것이 맞을 텐데 20픽셀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게 마진겹침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부분 있죠. 이 위에 있는 엘리먼트에 이 마진값이 지금 하단이 20픽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제가 10픽셀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진값이 마진 보틈이 10픽셀이 되면서 이 엘리먼트의 마진값이 10픽셀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코딩1과 생활코딩2의 간격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럼 심지어 제가 이것을 0으로 하고 엔터를 쳐도 보시는 것처럼 간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두 번째 엘리먼트 생활코딩2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진탑값 있잖아요. 이 엘리먼트의 위쪽 100. 이것을 제가 조정을 해서 10픽셀로 지정을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때 비로소 보시는 것처럼 이 10픽셀만큼 이 마진값이 조정이 됐죠. 제가 다시 위쪽에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이 엘리먼트의 아래쪽 마진, 즉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픽셀을 지정을 하고 엔터를 땅 치면 20픽셀만큼의 간격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수직관계에 있는 생활코딩1과 생활코딩2는 수직관계에 있죠. 이것들이 서로 마진값이 겹칠 때, 즉 생활코딩1의 하단의 마진과 생활코딩2의 상단의 마진값이 겹칠 때 이 두 가지의 마진값 중에 큰 값이 마진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코딩2의 위쪽 마진이 크면 그것이 생활코딩1과 생활코딩2의 마진값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생활코딩1의 마진값이 생활코딩2의 위쪽 마진값보다 더 크다면 생활코딩1의 마진값이 이 두 가지의 간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마진 겹침 현상이에요.